mark 저 되게 갑니다 왜요? 수고하 있잖아 으는 금바 혜네하이옵 반갑습니다 윽바이片에요 오늘은요 폭설이 왔습니다 어디에 바로 금사면 혹은 봉담이äsident Chris 우리 동네가 정말 좋아요 bes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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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눈싸움 기계를 만들 거예요 어 이거 조회사가 조금 달달할 것 같은데 만약에 조심수가 안 나면은 여러분들 친구분들한테 야 저거 개꿀잼이야 라고 하면서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눈싸움 기계 바로 만들 거예요 일단은 이 창고에 없는 물건이 없어요 문을 열어버리고 아 이거는 여러분들 따라서 만드셔도 돼 되는데 우리 아버지 분들이나 아니면 성인 분들이 만드시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애들은 나보다 멍청하니까 사랑해 자 좋아 내가 뭐 꺼내려고 그랬지? 자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 글라인더를 제가 평소에 여기다가 뒀는데 드릴 찾을 때는 드릴이 안 나오고 글라인더가 안 나오네 너 글라인더 있어? 글라인더? 응 어 있어 어 자기야 나 좀 빌려줘 너 어디야 나 집 나 운전 못하니까 갖다주면 안 돼? 아빠한테 갖다주라고 할게 아 내가 갈게 어 야 니가 잠깐 와도 자기야 아빠한테 갖다주라고 아이 야 내 아버지한테 왜 그러냐 어? 알았어 갈게 어 자기야 고마워 어 아 쓰이브레 형들 아 이거 짜증나네 기계 이름이 부식이야 와 이름이 그냥 배부식 파워? 야 부식아 오늘 네 파워가 장난이 아니네 이게 송풍기예요 바람 불어주는 거 그래서 낙엽 같은 거 치울 때 쓰는 건데 요런 요거 내가 사왔거든요 요거를 여기다 껴 그래서 이거 만드는 거 솔직히 한 10분? 밖에 안 걸릴 거 같아요 10분? 근데 이거 눈싸움 기계 우리나라에서 만든 사람 한 명도 없고 미국에서 만든 사람 딱 한 명 있더라 글라인더가 왜 필요하냐면은 얘를 탄창으로 쓸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끼는 거야 understand? 여기다가 끼워서 눈을 이렇게 밀어주면은 앞으로 바바바밤 근데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파괴력도 있고요 이러면 눈싸움 1인자 되는 겁니다 일단 2로는 이래요 만들 수 있을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화력 한 번 보자고 화력 얼마나 센지 근데 부식이 오기 전에 톱으로 한 번 잘라볼게 이 새끼 안 오는데? 잘 잘라는데? 이거 원래 나무 써는 톱이거든요? 알지? 내가 이거 만약에 만들잖아? 잘 되잖아? 판다 특허 냅니다 그러면 나처럼 철 안 든 아저씨들은 이런 거 산단 말이야 진짜로 여러분 부식이 왔나? 야 부식아 뒤질래? 이 새끼 아버지 보냈어요? 와 이 새끼 야 니가 나한테 물건복을 빌릴 때 우리 엄마 보낸다? 아버지 죄송해요 동기나한테 부탁했는데 뭐하지 않냐? 글라인더야 아버지 글라인더 아버지 끝내고 바로 갖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뭐 하려고 하냐면 이 파이프를 여기다가 끼우려고 하거든요? 근데 파이프가 사이즈가 돼 이 동그라미랑 이 동그라미랑 똑같아 이거 어떻게 끼워야 되지? 여기를 좀 많이 파고 밀어야겠죠? 조금만 들어가면 되니까? 오케이 여기는 조금만 남기면 되네요 여기 조금 남기고 여기 이렇게 어 반 뚝 가자 오케이 핸들 어 일단 원하는 모양이 나왔거든요? 어우 좋아 여기 조금 나왔고 그 다음에 어 여기도 조금 나왔고 잘 보이죠? 여기에다가 구멍을 뚫는다가 어 뚫는다고 예상하고 여기서 바람이 엄청 세게 나오잖아요? 그럼 여기 딱 들어가면은 얘가 이렇게 나가서 통에 들어가서 발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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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더스탄?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 사이즈를 이 사이즈에 맞게끔 이렇게 자라서 넣어야 되는데 아 이것만 하면 끝이거든? 이게 어렵네? 구멍을 안 뚫는 거죠? 오 예예 아버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거 아 구멍 뚫는 기기가 또 있나? 구멍 어느 쪽에? 아 구멍을 여기부터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싶나 아버지 아 기계가 좋아 와 구멍 바로 뚫리네요 아버지 이제 글라이더를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? 지금 배터리가 없는 거 같아가지고 관련해서 여기 자르면 조금씩 자르면 되는데 예 조금씩 해볼게 아버지 자 내가 구멍 뚫었고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오 됐다 형님들 껴지기는 껴지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앞에가 막히네요 한 요정도만 들어가서 고정이 돼야 되는데 이건 들어가는데 네 들어갔잖아 이제 이게 그러면 막혀가지고 통과되겠고 요렇게 좀 아아 뚫으라고 아 아버지 이해했습니다 아아 알겠지? 예 어 한번 바로 해볼게 아버지 아아 형님 일단 아버지가 말씀해주신 대로 일단 자랐어 일단 좀 제가 좀 개떡같이 자르긴 했는데 아버지 이런 형식은 맞죠? 아니에요? 자르면 다른 거 같은데 아 그래요? 형님 일단 임시로 해봤거든요? 너무 많이 자랐다고? 아이 사이즈 안 맞으면 테이프로 조금 감으면 되긴 해 오 딱이다 이제 여기다 테이프 하나 붙여주면 돼 고릴라 테이프 오케이 형님 이거 살짝이라도 되면은 긴 거 연결 시킬게요 형님 막혔어예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일단은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셨는데 일단 이제 나 혼자서 싹싹 해볼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? 진짜 여기 있어 여기 있는데 어 내가 공을 좀 크게 했나봐 자 일단은 여기 앞에다 한번 보자 나갈 수 있는 터널인지 아닌지 아 저봐 형님 근데 걸릴 수 있는 터널인지 아닌지 수밖에 없었네 그쵸? 보이죠? 어 밑에를 내가 덜 잘랐네 레전드는 단숨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냄새가 나네요 뭔가 될 것 같은 프라이트나 막히는 부분 없죠? 성공했죠? 이제 테스트 갑니다 첫 번째 테스트 어? 어? 뭐야? 하하하하 미끄럼틀인데? 잠깐만? 하하하하 형이 제대로 안 됐네요 이제 이거 붙이기만 하면 끝나 여러분들은 이제 박수 칠 준비랑 치팅창으로 오 할 준비 하세요 형님들 야 시가야 나 믿지? 형들 나 미친놈인가 봐 개똑똑해 잠깐만 내가 보여줄게 말보다 행동으로 인생 끝났다 형들 지금 다시 했죠? 이 이유인 즉 뭔지 아십니까? 안에 넣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얘를 밖에 껴주면 됩니다 형님 걸릴 일도 없고 바람에 방에 또 안 받습니다 와 형님 딱 맞아 아구가 딱 맞아요 끝났어요 진짜로 자 다 됐습니다 드디어 완성 짜잔 어? 어? 들어가야 닥쳐 넣고 야 이거 자꾸 올라와 뭐야 뭐야 신기하네 제가 여러분들 시동 걸었더니 눈이 여기로 올라오는데 아씨 그래 어? 품질 된다 여러분들 엄청 떴땐하게 단단하게 자 시가 불의 만큼 했어요 좋아 배터리 없을 거야? 진짜 부신다 이거 실패하라는 거 던질게요 형들 아 차가워 이제 열 개 이게 마지막 내가 가짜 사나이 출신이라 강한 남자예요 그럼 내 눈 뭉치 한 개 총알이야 총알 어 근데 열한 발 들어갔습니다 아 너무 빨라 이거 맞으면 존나 보겠는데? 자 그래 형들 한 발씩만 해보자 주머니에 챙긴 다음에 한 발씩만 근데 이게 마지막이니까 집중해주세요 저도 집중할게요 이거 화력 개 센데? 오오 오 붙어라 아 벌써 다 쌌어 오우 미쳤는데? 야 힘 개.. 어 근데 힘 엄청 세고 엄청 빨라요 야 내가 반패들고 있을 테니까 나도 쏴볼래? 어 좋다 시가 재물이라고? 오케이 여러분한테만 즐거운 말 드리면 우린 다 해요 야 너 머리 커서 머리 맞으면 어떡하냐? 머리만 가릴 건데? 오케이 꼬츠는? 어 쓸모 없으니까 맞춰도 되고 어 growth 오프 där 빨라 죄의 front 아 근데 이거 팔에... 어 이거 화력 대박인데요? 나이 스물이고 먹고 몰려 하이파이브 어 좋았다 그거는 대박이에요 형님 오늘 레전드 인정?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사촌 남동생이 군대 간대요 야 형이 특선사 나온 거 알지? 윤호야 어 이름이 윤호였거든요 윤호? 특선사 형 형이 언제 특선사 올라갔어? 특선사 특선사 어 특선사 시키 야 UDT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이제 이 언어가 바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자네 할 말 없는가? 빨리 밀어줘 그냥 바로 밀고 어 동생 바로 보낼게요 가서 울지 말고 어 가서 무슨 일 있으면 진짜 형한테 전화해 형이 이제 다 펴줄게 형이 여우주 뼈주먹인 거 알지? 맞는 거 아니야? 네 자 어 오케이 자 서리부터 잡아드릴게요 자 갑니다 시리얼 28일 이야 지금 몇 킬로지? 140? 123 아 기라치스마 아 진짜라니까 아 근데 자꾸 구라치는데요? 잘생긴 얼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? 자 유나야 너도 한 번 밀어줘라 아 진짜 잘생겼어 나담면서 잘생겼어요 화끈하네 그래 이제 딱 신누나가 또 머리 한 번 싹 밀어주고 얼마나 좋아 우리 누나 나군대 갈 때 머리 안 밀어줬거든요 꼴비기 싫다고 그쵸 더럽대 아 유나야 일로 와봐 잠깐만 유나 여기 서있고 유나야 너도 여군 가자 아 뭐야 하지 않네 야 동 Amer que 한번만 어디 가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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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사진